오늘 동해에서는 해경과 해군이 북한 어선 한 척을 발견해서 우리 해역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. 해군 초기기가 아침 9시쯤에 독도 북동방 62해리 해상에서 7명이 타고 있던 이 북한 어선을 발견해서 해경에 알렸고 북한 해군도 오후 12시 10분쯤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. 해경은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북한 어민들이 거부를 해서 조금 전 저녁 8시쯤에 우리 해역 밖으로 이 배를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.